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운이 좋게 학습전략 동영상 촬영에 참여하게 된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일사학번 유다원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가 발표할 주제는 효율적인 강의 듣기인데요. 1시간 15분이라는 한차시의 수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세 단계의 준비가 필요한데 첫째, 바로 뼈대 세우는 예습,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수업, 그리고 세 번째는 살을 붙이는 복습입니다. 우선 수업에 임하기 전에 뼈대를 세우는 예습이 필요한데요. 예습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학생들이 하는 질문이 바로 리딩 자료를 모두 다 읽을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리에 대한 제 개인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필요는 없다, 너무 과하다입니다. 왜냐하면 리딩 자료의 모든 부분이 수업에서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낯선 내용이고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 읽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이해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또한 예습을, 간략하게 예습을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사용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두 다 읽을 필요는 없다, 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습을 해야 할까요? 저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리딩 자료의 abstract, 초록이나 conclusion, 결론 부분만 읽어가는 저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리딩 자료는 학술 논문이기 때문에 초록과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 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는 아주 논문의 논지와 핵심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읽는 데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수업의 개요를 짜가는 것이 이 뼈대를 세우는 예습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팁을 하나 드리자면, 공교롭게도 수업에서 쓰는 논문이 한글 논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교수님께 정중히 메일을 보내서 관련된 영어 자료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해당 분야에서 주로 외국에서 박사를 따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관련된 자료에 대하여 외국어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교수님께서도 정보가 없다면, 그 관련된 키워드를 검색함으로써 관련된 논문을 찾아서 한두 개 미리 간략하게 읽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면, 저는 주어진 한국어 논문에서 중요한 어휘를 미리 공부해 나가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보통의 학술 논문들은 키워드라는 아예 란을 만들어서, 그 논문에서 많이 쓰이는 자료나 학술, 어휘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읽어가고, 그리고 초록과 결론에서 많이 등장하는 어휘 등을 공부해 나간다면, 이후에 수업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수월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뼈대를 세우고 나서 가장 중요한 수업을 듣게 되는데요. 제가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효율적인 필기를 하는 방법입니다. 특히 외국인 학생들은 한국어 타자나 한국어 글쓰기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어떻게 빠르게 필기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교수님께서 대통령제에서는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정책 안정성을 강화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을 때, 저는 이걸 필기를 어떻게 했냐면, 이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필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P는 President, 대통령을 의미하고, 히읗은 행정부를 의미하고, C는 Cut, 야기한다, 발생시킨다 이런 것을 의미하고, V는, 대문자 V는 수업에서 많이 쓰였던 Vito라는 거부권이라는 것을 추격해놓은 겁니다. 즉, 본인만의 기호나 자주 쓰는 어휘, 수업에서 주가 되는 단어들을 추격어로 정해놓고, 기호로 만들어 놓고 필기를 하게 된다면, 아예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적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빠른 필기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글에 익숙치 않은 우리 교환학생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들도 훨씬 더 쉽게 필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수업 직후에 바로 교수님께 질문하자라는 것인데요. 수업이 끝나자마자 교수님께 찾아가서 몰랐던 부분, 궁금했던 부분을 질문하는 것이 저는 가장 큰 공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일화가 있었는데요. 제 한 학생이 수업에서 모르는 부분이 생겨서 옆에 있는 학생한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교수님께서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시는 말씀이, 학사학위도 없는 네 친구한테 물어보지도 말고, 박사학위 있는 네 심령 공부한 나한테 물어봐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업 시간 끝나고 교수님께 모르는 질문을 하면, 교수님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던 추가적인 지식을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관련 논문이나 아니면 간단한 공부법을, 팁을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따놓은 박사학위를 100분 활용하는 것이 실제로 수업을 듣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메리트 중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수업을 들었다면 이제 살을 붙이는 복습을 할 차례인데요. 수업을 듣고 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리딩 자료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해서 전부 한 토시토시를 다 읽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요. 수업 시간에서 다뤄진 부분을 중심으로,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배운 이론과 현상이 접목된 예시를 중심으로 읽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께서 쓰시는 논문, 교수님께서 직접 집필하신 논문을 찾아보는 것도 역시 중요한데요. 교수님께서 몇 주에 거쳐서 설명하시는 수업의 핵심이 잘 정리되어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나오지 못한 정보들, 추가적인 예시들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복습을 하고 여기서 얻어낸 정보를 잘 기록해뒀다가 향후에 시험 기간에 답안지에 활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좋은 점수를 얻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팁을 한 가지 더 드리자면 저는 자료를 찾을 때 어떤 사이트를 쓰냐면 고려대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써요.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 성함이나 아니면 리딩 키워드 이런 거를 입력을 하면 관련 논문이 쭉 뜨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학생들도 포탈 아이들을 통해서 이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잘 알아두시면 나중에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게 도움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리면 제가 지난 학기에 신재혁 교수님의 동남아시아 정치론이라는 수업을 들었는데요. 저는 그 수업을 듣고 신재혁이라는 교수님 성함을 방금 이 페이지에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자료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자료였냐면 교수님께서 3주에서 한 달 동안 수업에서 하신 내용을 10페이지밖에 안 되는 분량에 아주 잘 정리되어 있는 그런 논문이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수업에서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시지 못했던 더 자세한 내용도 있었고 교수님이 그 현상을 적용한 예시들까지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서로 비교하는 추가적인 활용까지 적혀있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공부했는데 공교롭게도 기말고사 시험 문제에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태국의 정치 형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논문을 읽었던 경험을 사용해서 아주아주 문제를 쉽게 잘 풀 수 있었는데 여기서 중요한 바가 무엇이냐면 이론 교수님께서 쓰신 논문을 읽어보게 되면 교수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또 이거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내실 수 있을지 이런 것도 한번 예측을 하면서 미리미리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자신에게 맞는 학습법과 꾸준한 부지런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저만의 학습법을 알려드리긴 했지만 사실 이걸 보시면서 누군가는 이거 비효율적인데 라고 생각을 할 거고 나랑은 잘 맞지 않는다 라고 생각을 할 분이 반드시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굳이 제가 알려드린 방법이 아니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서 그것을 체계화하고 하나의 학습법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그 학습법으로 만들어 오는 것을 꾸준히 부지런하게 반복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만 갖춰지면 저만의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좋은 학점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영어교육과 유다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